가정부 가정부 바다 대걸레로 닦다 가정부가 닦다 남자가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다. 남자 오븐 문질러서 닦다. 남자가 오븐을 문질러서 닦고 있다. 호텔룸 메이드 침대를 정리하다. 호텔룸에서 메이드가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여자 간식 준비하다. 여자가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여자 옷 치우다. 여자가 옷을 치우고 있다. 가정부가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다. 남자가 오븐을 문질러서 닦고 있다. 호텔룸에서 메이드가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여자가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여자가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여자가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여자가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여자가 간식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